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름이의 엄마 제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데 등에 물집이 다 잡혔으니 어 저희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 수건으로 앞에만 가리고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그 진단사고 이런게 있는데 예 약 약도 있구요 뭐 하여튼 그 막탄 닥터스 하스피탈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 비용은 고병 칠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낳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치료한 것들 하고 약만 타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전부 입니다 아 영상은 따로 올라가니까는 그 영상에서 보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 칠님 감사합니다